마개의 통로 그들은 전설이 되었다 다크스톤 봉인으로부터 수천 년이 흘러 2259년 인류는 지구의 운석춘돌로 인해 대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다 운석춘돌로 인하여 오문에 놓은 다크스톤의 봉인이 풀려 마개의 문이 다시 열리고 말았다 이 대재앙은 마치 인류를 심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앗아갔다 풍요로웠던 대지를 격변시켰고 인간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 통로는 마개로 이어진 워프게이트로 마족들이 넘어왔고 마족들은 마왕을 필두로 인류를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들의 기세는 눈앞에 있는 것을 모두 짓밟아버리는 거인과 같았다 마왕은 세계를 빠르게 정복했고 인류는 무력하게 쓰러져갔다 결국 인간은 자멸할 수도 있는 핵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인류의 노화의 방주처럼 최소한의 인류를 우주로 보냈고 미처 피신하지 못한 이들은 곳곳에 모여 새로운 나라를 세워 계속하여 마계 세력과 대립하였다 하지만 핵전쟁의 결과로 수많은 생물들이 방사능으로 뮤턴트라는 존재가 만들어져 전쟁은 더욱 혼란스러워져만 갔다 수백 년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서로 지쳐갔고 수많은 변종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두 세력은 휴전협정을 통해 종결을 짓는다 휴전협정으로부터 약 천 년이 흐른 어느 날 신성원국에 비보가 전해졌다 둘째 공주인 샬롯이 마족에게 납치를 당한 것이다 납치된 샬롯은 마족에게 세뇌당의 기억이 지워지고 마계의 세력으로 변하였다 현 국왕 알렉산더 퀸트는 공주의 수색을 명했고 이는 휴전협정이 끝나는 방어세가 된다 대지엔 다시 피의 바람이 감쌌고 멈췄던 시계바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왕은 둘째 공주 구출과 다가올 위협을 대비해 전설의 기사단을 다시 결성하고 과거의 전설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 그 기사단을 골든 나이츠라 칭하였다 인류의 희망을 품은 기사단에 꺼져버려 bis list 추후 차단에 윗 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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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나온단 말이야.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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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